너 어디 가냐? 사은품받아요 아 진짜? 뭐 좋은데? 네? 줄자도 있고 맛있데요 캐티 이노베이션 이벤트를 참석하러 왔습니다 비가 오전에 춥도로 왔는데 비가 또 그쳐져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공구들도 다 만져보고 재료들을 또 하나하나 작업을 해볼거고 자 들어가보자 여기는 안녕하세요 여기 작성 아까? 작성은 다 했어요 하셨죠? 유튜브에서 아 알겠다 바로 하러 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형모님 일찍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아 예예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이주영입니다 멋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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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줘 우와 따끈따끈한 준비 세팅해먹고 이제 요거 액세서리 소리 안 떨려 이거 와 난리가 와 하나도 안 떨려 이거 공부야 이게? 왠도 랑카소 쪽으로 제가 보여 드릴 예정인데요 와 장래기 공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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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니까 지금 공부가 연구 좋은 공부가 유니 도시 하이버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이게 프리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괜찮아요? 잡아주는 거 같아요? 아... 프리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프리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프리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퀴즈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배터리로 이용해서 타적이 되는 제품의 이름명은 무엇일까요? 예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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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YTS 3번 BTS 4번 NVR 4번 NVR 4번 NVR 정답 오늘 어땠어? 말이 필요했습니다 결 alternator 그르 아 말 하기 싫어서 지금 엄지손가락 administrative 고한